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진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레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심온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새벽에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두 곳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과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생애는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그만 어촌의 한 어부였습니다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당시 가장 인기 있었고 가장 영향력 있었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자고 먹고 마시며 모든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적도 보았습니다 겟세만에에서 기도하실 때랑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제자들은 없었던 자리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 함께 있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분명히 베드로는 높은 직책을 중요한 직책을 맡았었을 것 같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표현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도 요한의 도움으로 그곳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는데 두 여정과 곁에 섰던 사람들이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도당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저주하고 맹세하며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어서 밖에 나가 통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였다는 것을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자신은 예수님하고 함께 잡혀서 죽지 않게 된 것을 다행이다 정말 천만다행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도님들과 제가 베드로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그처럼 자신을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가 쓰레기같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은 계속 머릿속에 생각났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자신을 질책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차라리 예수님하고 한 패라고 인정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정말로 바보같이 왜 그랬나? 머리와 가슴을 치며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죄책감과 좌절과 무력감으로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삶의 즐거움과 희망, 꿈 이런 것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맞이 못해서 정말 죽지 못해서 그냥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한편 그런 베드로의 삶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그 빈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도 다시 나타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을 베드로가 보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놀라고 기쁘고 감사하고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또 한편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마음 정도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비겁한 놈, 배음만곡한 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시겠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기를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가 예수님께 크게 잘못했으니 용서는 못 받더라도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기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안식구 첫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 속에 있는 제자들이란 단어에는 이미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보실 거라고 전해도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기에 그 부르심에 자기는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 올까 봐 베드로의 이름을 콕 집어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거기서 꼭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제외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의 모습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장면과 비슷한 모습이 좀 연출됩니다 우선 처음 부르셨을 때 개네사렛 호수가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의지해서 두 배가 잠길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또 역시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하였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서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잡고 나온 해변에는 예수님이 숯불에 이미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고기와 떡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시는데 이 장면도 대제사상 가애바의 집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정과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 아니냐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세 번 추궁하는 모습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과 눈도 못 마주치고 예수님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주셔서 먹은 고기와 떡은 물고기와 떡은 무슨 맛인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 상황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가시방석이었고 좌불한석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자신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더 편했겠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몇 번이나 그 자리를 그냥 일어나서 딴 데로 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 번 물으십니다 유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럼요 제가 제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흥분하고 씩씩하고 어쩌면 혈기왕성한 그 본인의 모습 그대로 대답을 했을 건데 그날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 고백하고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이 모습에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눈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자기의 수제자 자기의 애제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였던 베드로를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내용을 베드로에게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것을 질책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시고 그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가 그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육지로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아셨을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먹이고 싶은데 나를 부인한 베드로는 안 주고 싶다 그 놈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셨을까요? 아닙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 시장에 쓸 제자들과 베드로를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마음 고생하고 힘들어했을 베드로를 생각하시며 베드로가 잘 먹고 기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련회에서 가슴 뭉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2층 방송실에 있었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단상에서 내려와 자녀에게 가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고 그 모습을 보고 죄송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집사님의 모습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아들이 완벽하게 집사님을 기쁘게 하고 아빠의 모든 말에 다 순종하며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착한 자녀라서 그 집사님의 자녀를 축복하러 내려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녀가 부족하고 때로는 미운 짓을 해도 그 자녀가 집사님의 자녀이기에 집사님이 그 자녀의 아버지이기에 그를 안아주고 축복해 주려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이나 묻는 이 질문에 대해 예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지 꼬치꼬치 따지고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질문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그 세 번의 대답에서도 말하였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죽게 되는 판결을 눈앞에 보면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긴 하였지만 그 마음의 대부분에 그 마음의 엄청난 부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부인했던 죄책과 후회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하면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그때는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사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지요 세 번이나 부인한 제 실수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음을 예수님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던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그 마음을 쏟아내게 하시고 그동안의 후회와 속상함과 예수님에 대한 불편하고 어색하고 죄송한 마음을 다 없애 주십니다 그 마음의 짐을 벗겨 주십니다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꼭 보자고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이 마음을 아셨기에 이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좌절과 실패감과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지 말아라 나는 다 용서하였으니 다시 나를 의지하고 나의 제자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살아가거라 그렇게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실패와 좌절과 죄책과 불편함에서 벗어나 일어서서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회복의 장을 만드신 이후 유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은혜를 더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 유한복음 본문 말씀인 21장의 바로 앞에 있는 20장 30과 3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면서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 목적까지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기록하셨으니 유한복음 20장에서 유한복음을 맞춰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내용 아무것도 안 나오고 베드로를 만난 내용 하나 딱 있는 21장을 굳이 또 이어가시며 쓰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기록하시고 유한복음을 맺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오 자녀인 우리 한 명 한 명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여 보시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모습은 오순절에 한 번의 설교로 삼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고 성전 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와 연약함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며 잘 살아서 하늘나라에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 언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때도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여 주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언제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семь대